안녕하십니까, 영재입니다. 제가 종업이를 응원하러 상암까지 왔습니다. 너무 착하지 않습니까? 아, 멀리 왔네요. 네. 사실 근처에 미팅이 있어서 미팅 끝나고 타이밍 맞아서 응원 왔는데 종업이 이제 카메라 리허설 하는 것까지 봤는데 아주 잘해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어쨌든 종업이 이번 활동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종업이 잘 불탈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마실게요! 많이 먹고 힘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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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는 엠카운트다운이고요. 지금 오늘 발매하는, 지금 딱 곧 발매하는데 첫방 하러 왔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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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드디어 방금 첫방 엠카 첫방이 끝났습니다. 네, 첫방 시작과 동시에 음원도 발매되었고 네, 이제 이번 미니앨범 드디어 시작이네요. 네, 처음 엠카 첫방 잘 마무리했고 앞으로도 계속 활동 화이팅하겠습니다. 버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잠시만요! 뮤빅크는 너무 그리고 좀 친근감이 있는 것 같아요. KBS 뮤직빙크는 뭔가 그 옛날부터 있던 문화처럼 드라이 리허설, 카메라 리허설 이런 거를 되게 문화처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KBS만 이걸 좀 지키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 생각도 나고 되게 재밌네요. 이제는 사진을 찍을 거예요. 계단에서 사진 찍고. 요즘은 그게 유행이라서요. 리허설을 봤는데 엔딩에 입을 해야 할까요? 정말 엔딩을 생각해 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됐습니다. 그럼 뭐야, 엔딩 교정 실패. 됐습니다. 네, 드디어 뮤직뱅크 첫방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이따가 보겠습니다. 안녕, 파이팅. 슈퍼.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첫방주의 마지막 방송 인기가요에 와 있습니다. SBS고요. 네, 지금 원래 팬분들이랑 얘기했던 이제 엔딩 교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오늘 카메라 리허설을 한 결과 풀샷으로 끝나기 때문에 변경을 했어요. 그 복숭아 이모토까지 봐. 렌즈 얘기가 나와서 렌즈를 한번 껴봤어요. 어떤가요? 드디어 인기가요가 끝났습니다. 이제 첫방 한 주로가 끝났기 때문에 아, 집에 가야 돼. 그 이제 엔딩 요정 풀 버전이나 풀샷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냥 어피치 이모티콘을 했는데 방금 봤는데 괜히 한 것 같아요. 너무 소심하게 했어.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고 어스토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